피칭하기 전에 선크림 꼭 바르세요 어휴 더워 자 덥지만 지금 바로 피칭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어휴 더워 나 이거 했지? 어 해 아저씨 자 농부 스타일로 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어휴 더워 지금 너무 덥습니다 여름 캠핑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와 찜질방 들어왔어요 찜질방 얼른 치고 계곡물에 한 번 담그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빨리 피칭할게요 오늘은 그 chi의 복 новый 칠게 colum이 mencionou 이 단어果에 한 번 rebell express에 وال Inspector 연가 캠프 반갑습니다 연가 캠프입니다 연가 캠프 저희는 무더운 날씨에 피칭을 무사히 마쳤고 아까는 해가 쨍쨍했는데 지금은 조금 흐려졌어요 아마 오늘 밤에는 우승 캠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 오기 전에 얼른 계곡 가서 물 한번 잠가보고 이 더위를 조금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3시가 넘었어요 빨리 갈게요 너무 더워요 우와 깨끗하네 아, 무서웠다 아, 미쳐낼 수 아, 미쳐낼 수 아, 미쳐낼 수 아, 미쳐낼 수 Lloyd 돌아갱크 아, 미쳐낼 수 아, 미เค 아, 미쳐 vio 아, 미쳤다 저는 지금 다 물놀이 끝내고 씻고 왔습니다 또 시원하게 물놀이 하고 나니까 좋아요 아주 땀이 쏙 들어갈 만큼 아주 계곡물이 차가웠습니다 채소하자마자 샤워하고 돌아오니까 바로 이제 우중 캠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염과 우중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그니스를 강제적으로 좀 안으로 놓다 보니까 지금 옆에서 바람 살짝 불면 타프 안으로 비가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뭐 많이 오는 건 아니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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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갑자기 급변했어요 아까는 무덥더니 지금은 좀 서늘해졌어요 바람만 좀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불면 또 집에 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좀 캠핑을 또 시원하고 선서운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 배고파 저희는 오늘 또 맛있는 저녁 준비 했는데 오늘은 감자탕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안 해요. 그쳤습니다. 아마 잘 때 올 것 같고 아이들도 감자탕 좋아하니까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 더 주. 큰 거. 큰 거. 완전히 잘 먹는 거. 맛있어? 응. 맛있네요? 맛있어요. 내가 가져가. 뜯고 먹어야 돼. 맛있어. 그렇지. 우와. 이렇게 까지는데? 뭐야 이게. 맛은 어때? 맛있어. 아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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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어때? 맛있어. 알차를. 고마워. 자. 고마워. 나무팥. 광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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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m. 비가 비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밖에서 있기엔 좀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또 할 것을 좀 찾다가 물병에다가 물 담아서 이거 세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연습으로 좀 해봤는데 이거 대참사입니다 보이시죠? 대참사지 이거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연습했으니까 되겠지? 세 번씩 던지는 거야 세 번씩 세 번씩 던지는 거야 됐어 끝 잠깐 그렇지 안 되네 오! 원샷 온 캣 계속 한 번 했어 엇볼인데 나 아까 잘했는데 아까 너 워이핑 역시 연습만 잘하는거 아니야? 왜케 쉽지? 왜이리? 진지 하아 아아 이게 뭐라고 하하하 진짜 뭐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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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아 하아 하아 아아 아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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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 지금 표정이 진지해 진지해 이게 뭐라고 아 이거 안 되네 아 이거 어렵다 어땠어 이렇게 세워진다 엄마야 엄마 꼴찌인데 나 꼴찌였어 연습에 반대로 나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엄마 안되네 결제까지 하는거야 나한테? 결제까지 해야지 나 못 마시는거 아니야? 안돼 네요 성공했어 성공했다 아 이거 조금밖에 안들었구나 너무 조금빈거 아니야 이거? 시리얼 군번 없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야 요새 다 바뀌었어 안녕 우리 이번엔 뭘? 뭘까요? 뭘 보여요? 영어 영화만 맨날 보자 너 나중에 영화 감독해 영화 배우한다 그랬나? 영어 배우하고싶다 갑자기 영어 배우 누구하지? 소롱이? 소롱이? 소롱이 잘 웃겨 뭐 먹을거 했나 좀 찾아보자 응 저랑 돼지? 귀여워 엄마한테 안 왔어 과자 먹으면서 영화봅니다 오늘 강아지 영화 밖에 비도 오고 해서 잘만 할거 같아요 오늘은 뭐 덥지가 않아요 하나도 영화보고 편의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아 귀여워 ㅋㅋㅋㅋ 안 먹을거야 이쁘게 다르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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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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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